그치 그치 그 긁는 것도 못하네 긁는 것도 다음에 알려줘야겠네 긁는 거 예전에 한번 내가 배우는 거 영상에서 본 거 같은데 여기 이 공 우리 푸시 때리는 게 임팩트처럼 탁 잡아야 돼 그러면 딱 잡으면 나머지 스윙이 가니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건 뭐라 그러지 우리가 공을 칠 때 백스윙이 있잖아 그럼 뭐가 백스윙이야 와이퍼샷을 할 때 그치 이거지 근데 백스윙을 많이 줄여봐 임팩트를 공 딱 칠 때 임팩트를 탁 잡아야 돼 그냥 가버리면 안되고 이거 스핀 걸리거나 이럴 때 네트에 짧을 때 보통 긁는 거잖아 이렇게 이 공을 긁으면 어떻게 돼요? 이 공이 어떻게 가? 이 공은 내가 치는 순간 바로 밑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라고 여기하고 공간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여기 멀리서 이렇게 긁으려고 하면 안 긁혀요 바로 밑으로 공이 꽂혀서 여기 많이 긁을 거 같으면 여기 네트 앞에 무조건 붙어야 돼 이렇게 여기 붙어서 이렇게 긁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해 그냥 바로 이렇게 긁는다고 생각해야 돼 아니지 거기서 이제 이 공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원리가 이거 치면 바로 떨어져 얘는 스핀 걸려서 치는 골은 그러면 여기 위에서 치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이렇게 치면 바로 떨어지니까 네트 제일 좋고 근데 여기 이 공이 여기를 넘어왔어 만약에 그러면 그냥 거기서 거기서 여기서 바로 긁어버리면 땅으로 네트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공을 이렇게 앞으로 긁어야 돼 앞으로 느낌을 일로 일로 긁는 게 아니라 일로 긁어야 돼 그러니까 느낌만 보여주면 만약에 여기 스핀이 먹혔어 일로 긁는 게 아니라 일로 긁어야 돼 얘를 그냥 이렇게 긁으면 바로 땅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공간이 생기거나 공이 밑으로 떨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렇게 긁어야 된다고 느낌을 일로 많이 튀어 일로 너무 쏟아지잖아 이렇게 근데 너희 자세 자체를 못 찾잖아 자세를 잡아놓고 여기서 공 정확히 컨택 한 다음에 이렇게 때려야지 몸이 몸이 정갈한 상태로 날아가야지 그렇지 그걸 좀 더 앞으로 앞으로 떼야지 공이 밑에 네트에 있잖아 잠깐 기술 쓴다 기술 쓴다 기술 쓴다 여기 여기서 날아가 땅을 때리려고 입맛을 왜 이렇게 다시 있는 거야 뭔가 맛있어 보여? 네트 치지 말고 해봐 네트 치지 말고 폭만 쳐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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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찍어주셨는데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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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 잠깐잠 왜 잠깐잠 왜 잠잠 네트 췄잖아 네트 췄면 안 돼? 성희 너가 한 번 보여줘 봐 내가 가까운 데서 찍어줘 얘 너무 웃긴다 이 앵들 긴장되는데 네트 췄면 안 되잖아 잡으면 그렇지 이게 제일 좋친거지 내가 날아가는 이 공간이 막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여기를 고정시키고 다리만 팡 써서 날아가 봐 혹시 제가 죽기 못하는 이유랑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옆으로 말고 직선에 두고 아니 뭔가 좀 이상한데 다시 해봐 라켓은 나 라켓 말고 라켓 네트 오버잖아 지금 느낌이 얘를 면을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더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느낌은 그냥 이렇게 완전 이렇게 간다 생각해 그냥 거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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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